우리 노동조합에서도 헌법 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논의만 있었지 결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헌법 개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액처준비 정치권과도 우리 양대 노총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국민들 걱정을 덜 끼쳐드리면서 필요한 개혁을 입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회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게는 헌법이 우리 국민들,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권리와 그리고 국가의 이런 운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이번 헌법에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양대 노총이 의견들을 좀 이렇게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한 노동의 권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개헌에 대한 요청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실제 대선 후보 시절에는 후보자들이 지방선거 때 정치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2천만 명인데 국민의 절반이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좀 헌법에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담겨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사회 양복화를 조금이라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헌법들이 좀 담겨서 정말 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헌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하러 왔습니다.